안녕하세요. 오늘은 엘비스 투나잇 32카운트 4월 앱솔루트 비기너 레벨에 리스탈트는 없고 태그가 두 번 있어요. 해볼게요. 섹션 1 오른발 사이드도 오면서 스톰프 홀드 스톰프 홀드 엘비스 니크 오른발 왼발 오른발 홀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쪽으로 반 스텝 브러쉬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브러쉬 왼쪽도 똑같아요.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브러쉬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쪽 사선 앞으로 다이거널 포드 스텝 터치 왼쪽 사선 앞 다이거널 포드 스텝 터치 오른발부터 백 3번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후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왼발 포드 스텝 together 포드 스텝 브러쉬 오른발 포드 스텝 홀드 왼쪽 4분의 1 턴 홀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3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6시 도착하시면 태그 4 박자 있어요. 1 2 3 4 3번째 월 1 2 3 4 5 6 7 8 이어서 하시면 돼요. 땡큐 파칭.